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설계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냉장고 자리와 김치 냉장고 자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방 창문과 주방 옆 팬트리 수납 공간 설계되어 있고요. 팬트리 수납 공간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베란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소사본동 코레스트 백림 아파트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